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우리 일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거든요 이거 끝나고 같이 일러라 운전 연습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첫 운전 실력을 하기에요 기대되네요 여러분 우리 일러가 평소에 정말로 다정하지만 운전할 땐 굉장히 엄격하게 변하더라고요 직업병 직업병 경찰 아니랄까봐 저한테 딱지 끈을 기세여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 엄격한 일러랑 맨날 주차장에서만 연습하다가 드디어 이제 도로를 나가오게 됐는데 2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제 안전과 버진의 시민분의 안전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처음으로 차에 또 카메라도 설치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맥도날드를 먹으러 갑니다 오우! 이거 오레오멜! 이거 봤어요? 예이! 여러분 제가 빅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맥도날드 한 번, 한 4달, 5달 된 거 같거든요? 저는 빅맥이랑 오레오랑 감자튀김 시켰는데 2,000 칼로리실 것 같은데 진짜 어떡해? 오늘 한 2시간 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말씀 됐다! 4달 만인데 뭐 어때요? 그쵸? 못 먹었던 하나는 지금 도장 깨기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고마워! 고마워? 네, 괜찮아요 네 유당불내증이 있는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먹으면 막 여드름이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여드름 엄청났어요 최근에 그래서 무시하고 먹으려고요 어제나 우리 트레이저은 어디에 왔어요? 그래요? 뭐하는거야?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먹어요? 어디에 한국zzly 있어야죠? 어딜 가고 가고 싶어요? 어딜 가고 싶어요? 어딜 가고 싶어요? 어딜 가고 싶어요? 뭐하는거야? 수도 crust이 주문할거에요 어디서 주문할거에요? 나를 봐봐 첫째래 그거 하는 건 Gas Gas? 정말? 내 시장에 가진거 마음이 안받있어 내가 혹시 가능해? Drive quiz 너 바지에 비해 내가 알려드리는 게 무엇을 따라서 바지에 비해 자, 워터에 비해 도착하자 여러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OK, I can be safe. We didn't die. 여러분, 집에 무사 왔습니다. Parking lot or something like that, you need a little bit of work. Yeah, I really need to more practice at parking. I'm not good at park. 운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릴리! 자고 있었어? 어머, 운전했어. 어머, 차도 운전해? Can I see? 어머, 타러 긴장해서 너무 꽉 잡고 있느라. 이렇게 됐어, 썸네. 짜잔! I'm really, really was craving. Yummy! 여러분, 저희는 일러 친구한테 갖다 줄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거 갖다 주러 가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애기를 낳았거든요. 한 2주 전에 쌍둥이를 낳아서 보고 가라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살짝 보고 오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귀엽겠어요. 일러 정말 친한 동료인데 우리 일러한테 애기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애기가 빨리 가주고 싶으니까. 오늘 애기 보러 가는 것에 기대되는 것 좀 하다가 우리 일러가 실제로 애기를 보고 나면 아기를 원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좀 더 기대가 되네요.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너무 긴장이 되네요. 애기 처음 보는 거라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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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게 되요. 너무 맛있게 되요. 근데 그런지, 맨날 Career Team을 treadmill 항상 가고 싶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진짜 recognise 아냐 yo 생각보다 나는az어서 isol공원 아 진짜?? 유일하네? 아니, 너가 1 학자로 말했네 너가 1 학교에서? nuestra 학교에서을 입고? 학교에서柳이가 있어요.. 네, 저는 그 학교에서 다시 돌아왔어, 그의 학교에 왔어요. 한국 문제를 해봤어요. 그럼 누가 한국인가요? 너는 Bush님 아저씨? 리헴이 많이 인 красив을때. 네, 내 생각엔 그는 안 맞지만, 하늘이 죽을때는 정말 그냥 나머지 말씀같습니다. 네, 나는 조금 더 러시기 때문에.. 쟈야! 근데 제가 당신은 러시기야 Cheese이! 여러분, 정말 너무 귀여워요. 심정은 태그 cuanto 와고 여러분들, 저희는 월마트에 가려고 하는데 내일 간 김에 필요한 식자재를 좀 사려고 합니다. Where do you want to go? Oh, go take it. Only one left. 이걸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강아지 아이스크림인데 릴릴릴라고 샀어요.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잠깐만. 아이스크림은 왜 이렇게 기대돼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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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wants this because it's trash. 릴리, come on. Oh, she loves it. 여러분 릴리가 너무너무 소원한대요.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스크림은 뭐죠? This one is. It has cream. So do you see? Yeah. I see. Ah. This one... But it's okay. Mom and new picture. One, two, three! 카메라야 카메라 카메라 fish pt big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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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우리 릴리랑 같이 드라이브를 가려고 하는데 릴리가 이제 셋차에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살짝 냄새도 좀 맡고 앞으로 릴리랑 매일 같이 이리저리 다는 생각에 너무 기대된데 이제 첫 드라이브를 가볼까요? 네 잠깐만 구경 가보자 공주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거야 릴리 화려있어 자석을 눕혀서 트렁크를 넓게 만들 예정이거든요 땡큐 공주야 여기 봐봐 릴리 아직 도구커버 도착을 안 해가지고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급한 대로 깔았고 뭐지? 뭐지? 릴리 이리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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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어디야? 릴리 이리 어디야? 릴리 이리 놀랐어 괜찮아 우리 공원 가자 아이고 신나 우리 좋은 데 가는 거야 괜찮아요 아이고 조금만 5분 거리 5분 거리 4분 거리 4분 거리 여러분 저희는 도착했는데 금방 잘 다녀올게요 한 시간 동안 여러분 저희 아 진짜 모습이 너무 여러분 저희 무사히 공원 잘 걷고 왔고 우리 릴리가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는 모습이에요 원래 릴리가 무서워서 이렇게 못 누웠는데 지금 잘 누워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가 집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희 15분을 위해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갈비찜이랑 중식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고기를 한 6시간 정도 담궈줬는데 핏물을 한 번 더 데쳐줄게요 여러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거의 한 솥 저는 그 사이에 야채를 좀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랑 감자랑 당근 우리 일러가 당근을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밥 너무 잘 되는데요 일단 밥솥에 갈비찜을 해야 돼서 밥을 온갖 담으려고요 또 여러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거의 10인분인데 많이 미쳤지 뭐 내일 또 먹으면 되니까요 밥이 진짜 미쳤나봐 식당 수준으로 부족한 것보다는 넉넉한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기절하시겠다 싶어서 아 미쳤다 고기도 너무 많이 사고 이것들 좀 나눠줄까 오 진짜 진짜 많이 했어요 밥을 소금 胡椒 온도수소 섯 소스를 잘 넣어줍니다. 산소스를 잘 넣어줍니다. 전기맛이 1시간 정도. 완성! 완성! 제가 지금 만드는 건 레터스 랩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PF챙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씹어물도 좋아하시고 되게 간단하대요. 그래서 도전에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갈린 닭고기를 사주세요. 브라운드 치킨 캐슈넛이 들어가야 되는데 캐슈넛이 이렇게 생겼네요. 저는 처음 보네요. 냄새 약간 옥수수 냄새 같고 맛있겠어요. 갈릭 어니언 소스 짜파게티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두 번째는? 아, 이 두 번째는? 네, 이 두 번째는? 네, 그 두 번째는? 네, 네. 네, 네. 너 먼저. 너 먼저. 너 먼저. 항상 여자들 먼저. 너가 먼저. 오케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럼 더 맛있어? 10분 만에? 오케이. 내가 믹스. 네. 여기 있는 게 없네. 네. 진짜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 랩을 만들었는지 알았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랩을 만들었지만, 랩을 만들었어요 그 랩을 먹어볼께요 정말 맛있어 감사합니다 랩을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 랩을 먹은 랩을 먹는데, 전부 다 맛있대요 너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성됐는데 랩을 계속 먹어야지 랩을 먹어야지 랩을 먹어야지? 응, 네, 처음 먹어볼게 랩을 먹어야지 저는 많이 먹어야지 랩을 먹어야지 미안해, 이 ihop을 먹어야지 참 정말 행복해요 랩을 먹어야지, 더 좋아해요 ories 바비큐? 젤크수 soy sauce, a lot of soy sauce and to make sweetness we use fruit like pear or kiwi or apple like that and a little bit rice vinegar, a little bit of system oil very good what makes it spicy? what do you plan to make it spicy? hot pepper crust, hot pepper but it's my mom sent me from Korea because I really like that we'll just call them Korean colors gochookgaru 집사님의 회사님은 여러분이 어떻게든 만들어낸 랩을 원하는지 정말 만들어낸 랩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Kimmy. 계속 생길 수 있는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의 랩을 원하는 랩을 원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랩을 원하는 랩을 원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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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주말인데 날씨가... 날씨가 급 추워졌어요. 날씨는 약간 쌀쌀해졌지만 햇빛이 너무 포근해가지고 릴리랑 같이 또 공원 산책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공원 산책 가기 전에 제가 차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벌써 너무 더러워진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청소를 좀... 차 청소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할로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 릴리랑 저랑 타일러랑 셋이 또 패밀리 픽처를 또 한 장 찍으려고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겁나 이상하네요. 아니 여러분 제가 릴리랑 커플 코스튬 주문했는데 배송이 오늘까지 도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급한 데 월마트 가서 이 머리띠라도 구매했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어머, 그 머리띠 릴리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제 건데요. 하니까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저희가 딱 끼고 우리 나를 할로윈을 셀리브레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야, 할로윈 강아지네. 아 귀여워라. 우리 릴리가 이제는 조금 쉽게 차에 올라타네요. 30키로 든다는 게 좀 무겁긴 하네요. 굉장히. 그럼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공주 잘했어. 공주 잘했다. 받아보고onic. meat 하 été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 마치το카. 여기 인형. 내 labor. 줄 상처. 합격을 받 Safety, 알아보고하실 때 slam protective로 TV 다운. 여러분 안녕하세요, envisioned.